자 이제 파이널 무대 약 두 분 정도 남아요 여러분 끝까지 함께해 주실 거죠? KBS 아침마당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많은 심금을 울린 원앙의 꿈이란 거꾸로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. 네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. 원앙의 꿈의 주인공 박미련씨의 무대입니다. 원앙의 꿈 박미련씨의 무대입니다. 원앙의 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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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웠던 날은 잊어버린 날이었고 자녀면 거니는 모니가 없어지네 내가 저의 나의 꿈, 너의 마음 약속하구나 아래 죽은 해 죽은 해, 너의 마음 약속하구나 내가 저의 나의 꿈, 너의 마음 약속하구나 아래 죽은 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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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의 마음 약속하구나 또 예전에 이스라엘